여기 이 검은 천으로 태양광 패널을 완벽하게 가려보겠습니다. 가리면 안 되겠지 않나요? 연결이 돌아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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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는데도 돌아갑니다. 이 정도면 모의지의 선풍이 아닙니까? 이 에너지로 가는 줄 알았는데. 가만히 있어봐라. 어? 어? 둥둥이 조이님. 별사탕 300개. 어 감사합니다. 땡큐 땡큐. 고마워요. 네. 이 정도로 300개를 줬어요. 아 잠깐만요. 그런데 여러분 방금 푸드파이터 준현님께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셨어요. 저 조명빛의 일부가 검은 천을 통과해서 계속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. 이 일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. 뭐 의심이 되면 직접 해보면 되겠죠 뭐. 자 그럼 일단 조명을 켜고. 선풍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어 돌아가요. 자.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전선을 끊어볼게요. 이거 끊으면 안 돌아가야죠. 그렇죠 그렇죠. 지금 조명으로. 남자답게 제가 한 방에 그냥. 그렇죠. 아 정말 그냥. 아 정말 그냥. 떼셨습니다. 어. 어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펜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지만 선풍기는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. 에너지 넘치게 힘차게 돌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한번 잘 보세요. 이 부채로 LED 가까이에서 바람을 일면 선풍기가 멈췄다가 멀어지면 선풍기가 다시 나타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가까이 이렇게 바람을 일면 멈췄다가 바람이 멀어지면 선풍기가 돌아요. 어쩜 그래? 어때요? 신기하죠? 여기서 끝내면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